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바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문을 대신할 자인지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문을 버리고 제거소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성령충만을 준비하는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충만한 청지기는 강단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지기 직분을 받았는데 강단 말씀은 나랑 별로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되고 판단되면요 말씀이 졸리기 시작하고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다른 것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강단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보금 7장에 보면요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 로마의 장군인 군인입니다 자기 관할 구역에서는요 최고 권력자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아 예수님은 병도 고치는구나 아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근데 그 전까지는 자기랑 별로 상관없는 분이셨어요 아 그런 유명한 분이 계시는구나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요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 가면 되지 왜 사람을 보냈을까요?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좀 이렇게 잘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가 되지 않을까봐 그 유대인 장노들을 청해서 예수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걸 보고 아 내 집에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굉장한 유명한 말을 하죠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야만 병을 고쳐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그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이제 받아가고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에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의 구역이 낫겠나이다 나의 가정이 낫겠나이다 이 강단의 말씀으로 반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내 인생의 절대 목표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부활의 권능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말로만 아니라 체험을 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절대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붙잡아야 된다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된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면서 선포하면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도 자격이 뭡니까? 우리와 같이 부활을 증언할 자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변했습니다 베드로의 부활 설교 한 번으로 어떻게 됐죠? 한 번에 3천명, 5천명의 교인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확실하고 이 부활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신앙은요 반드시 사도행전 2장, 5순절 성령축만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축만 받으면 어떻게 되죠? 땅끝까지 증인됐나 말씀하십니다 이 증인은요 헬라우르 마루투스,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생명 걸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청지기로 사역하다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증인이라고 하시는데 사역하다가 조금 욕먹으면 좌절하고 가정문제, 직장문제 조금 문제우면 힘 빠지고 목숨 건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권능을 붙잡고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큰 성령축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표대를 향한 믿음의 도전이라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순수하게 복음만을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할 때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목표는 딱 한 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뭐든지 나와, 그 다음에 돈, 성공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결과는 뭐죠? 바벨타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절대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4등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축만 이 1, 3, 8이 단어로 맺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죠 4등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오늘 성도님들이 되셔서 성령축만한 2020년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청지기의 자세는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툭 떨어져가지고 직분을 맡은 게 아니라요 항상 기도의 자리, 항상 은혜의 자리, 항상 말씀의 자리, 항상 헌신의 자리 교회에 뭔가 사육을 할 때 항상 함께 다니던 그 사람이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눈에 밟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 오늘도 기도하러 왔구나 오늘도 네가 말씀에 갈급해서 이 자리에 왔구나 하나님의 눈에 항상 띄는 사람 또 목사님의 눈에, 교육자의 눈에 밟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구력자의 눈에 항상 밟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죠? 아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성령추만을 사모하는구나 그 사람이 청지기의 기본 자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 부활을 증언할 사람 우리와 같이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부활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부활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성경은 부활을 증언할 사람 증언은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와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벌써 2000년 전 과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추만으로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면 우리도 땅끝까지 증인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잘 보금도 잘 모르면서 성령추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추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영적인 스테이지 단계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갈보리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구나 예수의 피 앞에 모든 흑암이 박사 나는구나 예수의 피가 능력이구나 이 예수의 보혈을 먼저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부활의 건령입니다 아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구나 이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건령을 붙잡고 나서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주시면 좋고요 안 주셔도 제가 구원 받았는데요 이런 자세가 아니죠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강단에서도 성령 충만 목사님도 성령 충만 구역에서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많이 들리는데 그게 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뭐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구역장 모임하고 뭐 이렇게 포럼하고 그럴 때 기도를 안 하면 이상하니까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에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로 시작하고 오로지 기도로 마무리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리치고 성령 충만을 먼저 체험해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증인이라는 그 절대 목표를 전달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분받은 청지기가 기도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스펙은 다양하고 수준은 다양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는 청지기는 누가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오순절 마가다라빵의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으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청지기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보니까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는 요셉이오 하나는 마띠아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4대인전 1장 8절에 유명한 명령을 주셨죠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걸 500명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미션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몇 명이죠? 4대인전에 보면 120성도입니다 120문도가 지금 기도하러 나왔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을 직접 받는데도요 20%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120명 중에 청지기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120명 중에 인정받는 자 두 사람이 후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지기의 기준과 청지기의 자세는 뭡니까?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냥 갑자기 목사님이랑 친해서 교육자랑 친해서 구역장이랑 친해서 청지기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모든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 중에 인정받는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사람의 후보가 나왔는데 누가 더 유명합니까? 보니까 두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셉이요 마띠아라 성경은 먼저 나온 사람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별명도 두 개예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뉴스도로도 하고 그러면 요셉이요 마띠아는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마띠아라 당연히 앞에 나온 요셉이 훨씬 더 유명하고 그 다음에 스펙도 좋고 그런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최종 결정권은 성령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돼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저 사람인가 보다 마음을 주시나 보다 그렇게 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제비를 뽑으니까 마띠아가 하나님의 최종 선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새로운 청직이 할 때마다 옛 주일 사역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냥 헐레벌떡 와서 청직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모여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사역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하면서 랩런트들에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많은 대학부 안에서도 청직의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장단은 그냥 와서 교회 전체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회장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위해 잠깐이라도 기도해라 찬양팀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10개의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장들은 그룹 랩런트들 놓고 먼저 기도하고 시스템 영상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예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저기 4층에 있는 시스템실에 좀 가서 랩런트들이랑 놀고 싶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예배 전인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한 1분, 2분이면 끝나겠거니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한하게 다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마음이 좋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시켰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심을 담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구나 그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훈련이 아닙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우리 가정의 단계가 우리 교회, 우리 구역과 우리 모든 사역의 그 한 단계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냐 강단 말씀 들으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강단 말씀 듣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네 오늘은 별로 나라 상관이 없네 그러면요 청직의 직분을 받아도 말씀이 안 들리겠죠 근데 제가 좀 말씀드렸죠 하나님 오늘 단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가장 큰 은혜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들으시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대로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시는데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고 황성하게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의 기도가 역량을 끼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의 기도를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세상의 경영을 함께 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은밀한 골방에서 개인 기도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목표는요 너무나 단순하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중만 이 138의 원약입니다 근데 이게 단어로 끝나지 않고 진짜 나에게 능력이 되고 땅 끝까지 가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1장 14절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 중만을 주셔서 땅 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겨울 훈련이 이제 랩런트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겨울 훈련을 사모하도록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 겨울 훈련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냥 겨울 됐으니까 랩런트면 또 W아시아 가고 그런 하나의 훈련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역하다가 피곤하셔서 배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출신은 어부입니다 지금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어부여도 전문가여도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깨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지드시니 그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에 우리 랩런트들이 승리하도록 함께 독려해 주시고 영적인 분위기를 가져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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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